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연타 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헌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뉴욕 증시 뜨겁습니다. 다우지수 128년 만에 사상 첫 4만 선 돌파. 주간으로도 뉴욕 증시가 4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열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다우지수가 4만 포인트로 돌파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그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또 상승 전환하면서 역대 최고치들을 다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식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가 4만 포인트를 뚫었고요. S&P500도 5,3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2021년 고점이었던 16,200포인트를 확연하게 뚫었고요. 나스닥 100, 또 러셀 2000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주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해의 상승폭도 제법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십니다.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죠. 1부에서는 이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 중요한 것은 어쨌든 2021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수준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걱정스럽다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밈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었고 또 그러면서 또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차트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지수인데요.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100개 기업들, 성장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는 이 지수는 상당히 커팬드 차트를 이쁘게 만들고 있고요. 또 올라가는 것도 확연하게 지금 위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1년의 고점을 확연하게 뚫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 거래량까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펀드멘탈이 튼튼한 기업들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나스닥 100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아직 고점이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제법 큰 폭의 상승을 하기 전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합니다. 나스닥 100에 주목을 해서 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대형 기술주인 엔비디아를 팔고 중소형 위주의 러셀 2000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드래켄밀러라는 분께서 소로스 그룹에 관련된 펀드매니저죠. 지난 30년 동안에 연봉리 수익률 30%를 달성하시는 분이 엔비디아 비중을 많이 줄여서 거의 70%를 줄이고 상당히 많은 비중을 중소형주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인 IWM을 샀다더라.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포트폴리오의 바꿈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너무 과격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러셀 2000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2021년에 확 올라갔었을 때 이때가 거의 피크를 치는 그런 수준이었죠. 아직까지 이 고점을 전혀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을 포함한 거죠. 특히 소형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걸 뚫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뚫으면 오히려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막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펀드멘탈 쪽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이런 모습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금 재조달을 하는 게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지난 몇 년간. 그렇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상당 부분의 롤로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금리가 지금 신년국채금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4%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더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작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스닥 100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서 상대적인 매력도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러셀 2000의 전체적인 지수는 나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더 매력이 있다라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인 작업으로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셀 2000 중에서도 성장주에는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부채와 연체율이 크게 올라서 좀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에서 연체율이 높았다고 하는데 이게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맞물려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 부분을 경기 침체로 연결시켜서 볼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1부에서는 이런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장남경미차 역전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고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대한 얘기하십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연체율을 한번 보시면 지금 오토론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된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 부분이 과거에 고점을 찍었던 수준하고 비교했었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폭의 어떤 걱정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보시면 다른 주택 쪽이라든지 보시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위기는 아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부에서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너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니냐. 특히 원자재 가격이 요즘에 급등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차트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구리 가격 보시면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죠. 또 구리 가격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은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AI 사이클 때문에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의 원자재 가격의 추세로 보면 크게는 걱정 안 합니다. 이 차트를 올려드리는데요. 이 CRB 인덱스라고 하면 전체 19개 원자재를 포함시키는 그런 인덱스인데요. 보시면 과거의 고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2020년 고점도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일부 금융 가격이 올라가든지 이런 모습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인덱스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PC 인플레이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모습인 겁니다. 과거에 인플레이션 추세가 평균적으로 2%선으로 쭉 갔었어야 되는데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낮은 모습이 나왔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선으로 그리면 이제 정상화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크게 또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2%대 선에서 큰 차이 없이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2에서 2.5% 정도 수준으로서 복귀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너무 저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시대가 상당히 긴 기간 10년 넘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회복 구간이었고 이제 앞으로는 또다시 2%대의 인플레이션 시대로 복귀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PC 인덱스를 보니까 장기 평균선에 수렴하는 지금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2에서 2.5% 수준의 인플레이션 시대가 예상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최근 유틸리티 업종의 자금 유입이 좀 빠른 것 같은데 유틸리티 쪽 투자 늘리는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이클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 아래에서 어떤 업종이 주도를 하느냐는 거잖아요. 그 주도 업종이 AI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구리 가격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유틸리티 업종의 자금 유입이 지난 거의 202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이유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다. AI를 많이 쓰니까. 이에 따라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는 유틸리티 쪽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좀 구해보는데요. 보시면 유틸리티 ETF에 대한 매력도를 들여다봤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익이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유틸리티 비중은 그렇게 크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상당히 많이 팔고 있어요. 역대 사상 최고의 규모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현재 보시면 10년 국채 금리의 취의를 보시면 4%대 중반에서 장기적으로는 3.5에서 4.5%의 어떤 박스권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까 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한 국채의 수요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좀 높게 유지가 될 것이고 중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국의 국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이 경기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구간이고 금리는 잘 안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비중을 낮게 가져가고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채권을 안 들고 가는 것이지 금리가 엄청나게 위로 올라갈 것이다. 또 중국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팔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지는 마시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이 가장 좋은 그런 투자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신념을 국채 금리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고 지금 주식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만 하고 또 달러가 좀 강세로 보이면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려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도 천천히 떨어져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천천히. 그렇다면 달러의 약보합세 그리고 원화의 강세, 강보합세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서 AI 사이클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전략을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12% 정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펀드멘털적인 매력도로 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코스피의 매력도와 코스탁의 매력도가 신흥국 전체보다 훨씬 높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펀드멘털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지금은 기술주들, IT 산업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반도체 업종이 좋죠. HBM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면 한국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사이클에 맞춘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 한국의 투자 비중, 신흥국 중에서도 높게 가져가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한타 증권의 유동헌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